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기술공고 홍보부 김효은, 박승훈입니다. 저희 학교 홍보동아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저희 학교 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하루를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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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브이로그 찍거든? 오늘 아침? 오늘 치킨 덮밥 치킨 덮밥? 맛있다 원자 내부의 전자는 이것에 의해 원자를 떠났지 못하고 원자를 유료보호한다 정신적인 보상과 질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낼다 저는 테이핑을 하고 비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하늘은 여기 두 번째 치킨을 다 먹어서 이 치킨을 다 먹은 것 같다 제가 그치킨을 누렸다 이 치킨을 요리하면서 이리저리로 만들어가는 점심으로 적금으로 오는 것 같다 오늘은 치킨을 위치한 게 열거지에 먹으니까 오늘은 치킨을 먹습니다 또한 치킨을 먹었다 이 치킨은 치킨을 먹으러 오는 것 같다 치킨을 먹으려는 것 같다 그럼 같이 사자. 바베큐에 남아노니티 많이 와. 한입에 먹기 전에 먹으면 더 맛있다. 그렇죠? 또 다른 음식을 많이 먹기 전에 어린이티콘 돌아요. Kumasi, 아저씨! 고통과 함께 먹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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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엄마나 봐 내가 되고 싶어 알겠지 안녕하세요 제 안촌 제 안촌 którzy 내가 Since 일찍 설명하러 들어가세요 나가 나갔다 엄마야 하제 선생님 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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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제 동아리에서 플래시몹 촬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천연기동 만들기 동아리를 하러 갈 겁니다 지금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옆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은율이 친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은 멜렉트로... 스테이터 가사 수업에 참고 serve us tea Irina 우리는 기둥들이 오늘 공감댁감에 있을 고객님, 오늘 막을 때 부산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부산기술공업고등학교 정기과 학습하고 대상보다 담당을 하는데 가볍게 도움보는 단속인계가 이런 상황에서 생성되게 기사나 단속인계가스 메카가 공정되어 있고 이양을 수 있는 기계적인 공사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기술공업고등학교 정기과 학습하고 대상보다 담당을 하는데 가볍게 도움보는 단속인계가 이런 상황에서 생성되게 기사나 단속인계가스 메카가 공정되어 있고 안녕하십니까 경과장렬입니다.